수출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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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서원수출포장 대표이사 이현우입니다. 당사는 1999년 3월에 설립한 수출포장 전문어체입니다. 1공장은 수출용 파렛들을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연간 30만개의 파렛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. 2공장은 수출포장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텅키 방식으로 입구 및 포장, 콘테이너 적입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. 현재 연간 20만 입방메타의 포장을 소화할 수 있으며 40비터 콘테이너의 두 대를 점시에 접안할 수 있는 도쿠시설을 갖추고 있어 텅키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. 또한 ISO 90001과 140001의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 및 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업무를 추진하여 보다 나은 고객 만족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